자 이번에 설명드릴 공부의 이름은 시트메탈 바이스 그립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거를 시트페스너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구독자 분이신지 아니면 설명을 보신 분이신지 보시고 댓글로 시트페스너는 다른거다 다른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다르게 배웠다 저는 사실 이걸 시트페스너라는 이름으로 배웠는데 이제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트메탈 바이스 그립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메탈 바이스 그립 그 시트페스너는 제가 2000년도 부터 쭉 그렇게 알고 왔어요 가르쳐 주신 분들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고집이었죠 찾아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구요 앞으로 이렇게 제가 틀린 부분이 있거나 아 나는 다르게 배웠다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시트메탈 바이스 그립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바이스 그립의 기능이랑 똑같으나 이렇게 판재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재를 드릴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리벳 작업을 할 때 판재를 고정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구요 물론 이제 항공정비 실습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뭐 어디에 쓸까요 판재를 두 개의 판재를 꼭 잡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도 하고 용접할 때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용접할 때 판재가 뜨거우니까 물론 그 용접 판재를 잡는 공구는 또 따로 있긴 한데 이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았고 왜냐하면 이게 잡아 주기도 하지만 고정도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두 판재를 고정시켜 놓고 용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항공정비로 사용했을 때는 판재 두 개를 고정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한다 네 그 다음에 이건 락이 된 상태고 이 아래쪽에 언락 손잡이를 잡으면 언락이 되고 이렇게 하면 락이 되고 언락이 되고 이 앞에 주둥이는 여기는 스크류로 조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시트메탈 바이스 그립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